안녕하십니까 디니 위미입니다 난 같이 사야지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유튜브를 한지 이제 3년차 정도 됐어요 구독자 1000명이 되는데 저희가 1년이 걸렸어요 1000명이 되고 나서부터 이 2년이라는 시간동안 정말 8만 9천명 정도가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신 거거든요 정말 다사다사했어요 그 저희가 사실 뭐 미미님 제일 처음으로 제가 사줬던 자동차 레니게이드라는 자동차도 아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아니 미미 안 하다 그러면 뭐 그런거지 아 사서 자동차도 이제 침수돼서 이제 없어지고 저도 막 몸이 아프고 되게 다사다난하게 이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저도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뭐 마팔람 거란족이 뭐 공주를 구했다 하하하하 아니 웃으면 안 돼 하하하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저희가 몸매 좋은 걸로 왜 그렇게 하냐 몸매가 왜 이렇게 좋냐 유튜브를 하는 동안 와이프는 이쁜데 매치가 안되냐 미미님이 배우 같고 저는 뭐 그렇다 거란족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상처를 좀 많이 받았고 서로 극복을 하다가 이게 극복이 잘 안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유튜브가 전업이 됐잖아요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 이 상황에서 캠핑이 어느샌가부턴가 좀 힘들다 그래야 되나 특히나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도 너무 춥고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얼음물에도 입수해야되고 이런걸 좀 이겨내야겠지만 미미님도 좀 힘들고 저도 사실이 좀 힘들고 사실 너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자세 똑바로 해서 정말 아쉽게도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정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을 끝으로 정모를 좀 해보려고요 정모를 좀 하려고요 뭐야? 거란족이랑 나보고 거란족이 옆에 공주를 누가 납치했다고 구만분들이 진짜 저희랑 함께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모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제 한번 단합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게 사연이라는 거를 이제 다음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추리구 진짜 막 그룹별로 추려가지고 15분을 저희가 뽑게 됐어요 그래서 신청해주셨는데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요번 저희 정모 때는 어떤 경품이 있고 어떤 게 있고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번 가보실까요? 네 거란족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 그럼 모모족이야? 아 여기 보이시죠? 감세가지고 지금 정모 준비하다가 백칠판에 써놓고 여기서 지금 야전친서 쪽잔다면서 했어요 쪽잔다면서 이번 티니이미 소규모 정모 정품 및 웰컴 큐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뒤에 보이시는게 다 경품이에요 경품 돌 박스 있죠? 하이그라운즈 75리터짜리 안에다가 웰컴 기프트를 넣을건데 다 하는 경품 아니지? 하하하하 티니이미에요 여기 전 티니이미 참가자 하하하하 정신 차려 저기요 하하하하 나 좀 벗어나게 줄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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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왜 웃으세요? 전 못들었습니다 하하하하 차근차근이 맨 위에부터 이제 어반사이드 웨건이에요 어반사이드 측에서 이제 캠핑웨건 두 동을 저희한테 경품 선물로 선물을 주셨구요 어반사이드 가게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여기는 ARB 신랑 투어링 체어 그리고 이게 저희가 쓰는 디렉터 체어 디렉터 체어 의자만 해도 거의 20만원에 육박하거든요 맞아요 로프로 뒤에 짐 정리할 때 차이가 많고 아 안에서 이렇게 갚는거야? 하하하하 내가 쓰려고 그러다가 걸릴까봐 하하하하 렉타하나? 헥사하나? 하이그라운드 타프거든요 이게 렉타타프하나 헥사타프하나 이렇게 두 동을 저희한테 경품선물을 주셨어요 특상한 카키색이랑 탄색깔 전 영상에도 보셨듯이 머구리 머구리 스토브에요 실버랑 블랙이 하나씩 있거든요 핀빌 안에 하드레버라는 라인이 있는데 그 체어예요 원액션 테이블 아 하드레버 원액션 테이블 어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에이 근데 끝이 아니지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 지금 세 개가 다 캠빌이거든요 뭐냐 비틀타프 물에 타는 창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틀타프 에빗 토끼 텐트 저희가 광고를 했었죠 사우나 사우나 텐트 저희 아시죠? 겨울에 사우나 하다가 밖에 야외 아이스방 갔다가 했던 그 영상 나오는 사우나 사우나 텐트 텐트를 세 동을 경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영상이 잘 돼야 돼 아 근데 이거 다 차에 실려면은 짐 진짜 다 빼고 오셔야 돼요 어 폴러스토프에서 어 퓨리카모 저희 텐트도 이 색깔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맞춰서 이제 퓨리카모 의자 폴러스토프에서 또 이제 또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맞아 이제 이 날씨에 가장 핫한 텐트가 뭐예요 또 경량 텐트 폴러스토프 투맨 두 동 죽인다 진짜 진짜 색상 있는 거 하나랑 블랙 하나랑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박이야 대박 텐트 방금 소개해드린 것만 다섯 동이에요 다이아에서 또 선물을 이렇게 4가지나 보여주셨는데 2명을 3개를 보내주셨고 이게 무선 랜턴 3가지랑 해바라기 그 그 가스통을 쓰는 가스화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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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파로대 두가지 다 되는 비오는 날에도 쓸 수 있는 스텐 대박 가스화로대 요즘에 또 잘나가는 우리 또 요즘 좀 잘나가죠 이미마트에서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유레카 타프 스크린 모기장 타프입니다 유레카에 맞는 사이드 월 사이드 월 파프만 3개야 파프만 3개야 이번 버팔로 신상 3가지 색상 우드, 블랙, 카키 이것도 테이블 진짜 퀄리디 좋게 나왔거든요 진짜 그 다음이 저희가 또 이제 광고를 진행했었던 어바한 콘크리트 바비큐메이커 세트 진짜 좋아요 1분씩 드리는게 아니고 세트 한 분 드릴 거예요 도착하지 않은 경품이 있어요 아냐 하나 남았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가 준비한 거거든요 이제 업체 측에다가 조금 이제 좀 디시 좀 약간 할인 조금 조금 하다가 진짜 할인 조금 많아가지고 가져가시는 분은 대박이지 요즘 핫한 고파미르 G450 필때도 잘 서고 접을때도 하하하하 영어 잘 잘 세우지 않아요 요즘에 형은 뭐야 왜 핫한 그 텐트 핫한 그 텐트 정말 죄송합니다 고파미르의 G450 다들 아시죠 무려 180만원 상당의 텐트거든요 누가 가져가실지 저희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지금 정모 팀이 15팀인데 지금 경품이 몇 개죠 몇 개 세지도 못해 30가지가 넘어요 15팀한테 다 돌아갈 건데 하나라도 쓸모없는 게 없어 맞아 진짜로 방금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티에라 측에서 강연번호 30만원짜리 진짜 미친 강연번호 있거든요 제꺼? 티에라 포르테 강연번호거든요 감사합니다 테이블 번호 카키 색깔 두 대 급하게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카메라를 다 시켰어요 파트너사 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우리 본부장이 어마어마한 필력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감사하게도 정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고 정말 하나하나 다 소중한 제품들이거든요 오늘의 공무웨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희 출연하고 싶어서 출근식으로 온 거야? 오늘 장염 걸렸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저희 티님이 오피스에 모든 실무를 맡고 있는 김찬준 본부장 일명 체이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지금 체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 궁금증 해결되실 겁니다 닉네임 체이스 코드네임 체이스 정모 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저희 본부장님도 정품들을 보고서 저희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다가 의심을 의심 안 했습니다 아이고 몰라 의심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저희 때문이 아니라 저희 영상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구독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또 경품이 왔지 않을까 쉽습니다 소중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 경품 받으시면 정말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사용해주시는 게 보답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보다 더 대박인 거는 저희 웰컴 기프트만 40만원 상당해요 한번 보여 봐드릴까? 잠깐 보여줄까? 이럴 때 또 이런 거 자랑해야지 이런 거까지 또 안 자랑하고 막 그걸 보여주자 뭐? 모구촌 나? 아 예 그 전에 그거 보여드리지 왜 나? 저기 저기 책상으로 갖고 가서 모구촌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여기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웰컴 기프트 외에 도착 안 한 것들 당일 도착하는 것들도 있어요 일단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려 보자면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올 수 돌아오게 만드는 모구촌 모구촌 볶음잡 시리즈가 한 팀당 하나씩 다 들어가요 4종 볶음밥 시리즈 찌개 김치찌개 차도 된장찌개 모구촌 한우 등심과 안심 200g 200g 400g 삼겹살 400g 목살 400g 한돈 모구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아무데나 헤프게 쓰지마 헛게 웰컴 기프트에는 헛게 원액이 술 많이 드실까봐 헛게 사장님이 이거를 팀당 하나씩 다 보내주셨어요 한 병으로 122병 만듭니다 이 75L짜리 토룩 박스 하나가 6만원 상당해요 하이그라운드에서도 통 크게 보내주셨어요 웰컴 하이그라운드 감사합니다 이 안에다가 저희가 이걸 다 집어넣어서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작지만 강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대박이에요 저희는 약국에서도 이렇게 웰컴 기프트를 주셨어요 여주 맑은 약국에서 웰컴 기프트를 선물해 주셨는데 15개 한정이라 뜯지는 않을게요 근데 미미님이 직접 포장했어요 이거는 파스 목이 안 물리게 해주는 모스케어 후시딘 마데카솔 기프트 팩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상비약이나 이런 약국 들리실 일이 있으시면 여주 맑은 약국을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양제 영양제 많이 사세요 영양제에도 필히 감사합니다 저희 든든한 스포 맑은 약국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붓기 스틱 제가 요즘에 항상 먹는 거 우리 본부장님이 프린트해 준 거를 이렇게 다 소포장해가지고 소포장해가지고 기프트박스에 지금 넣어놨어요 이거는 라이트링 진짜 이쁘다 코레 컬러 되게 이쁘다 완전 이쁘죠 장난 아니에요 대박 우리는 없어? 없어 폴러스토프 관계자분들 이거 보시면 저희도 컵 좀 쓰고 싶거든요 사무실에 비브의 선택 살균세정제 이건 주부들이 너무 좋아해 스틱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세제예요 세제 과일, 야채, 애기젖병, 설거지 손도 씻을 수 있고 이게 살균세정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다 맞는 이거 하나면 다 끝이에요 더 맛 진한 요리라는 아버베 가루 이거 한번 뿌리잖아요 맛이 진짜 변해요 그 뿌린 다음에 그날 셰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린 진한 요리 모든 국물요리 볶음요리 모든 거에 다 지금 이게 이걸 넣으면 진짜 감칠맛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촬영용 방향제 같이 그 현장에서 오는 웰컴 모드가 또 있어요 그거 뭐예요? 오 권사부 순댓국 저희 한 팀당 순댓국이 다 돌아갑니다 광고도 한 두 번 했죠 작년, 재작년에 울면서 먹었던 울면서 먹었던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 원조 또 한 팀씩 다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다 웰컴이에요 경품 아니에요 웰컴이에요 그냥 참가만 해도 드리는 저희 선물이니까 그런 게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여기 옆에 사진을 이렇게 띄워드릴 거거든요 자랑하려고 사실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레가 파트너스의 명패입니다 홍천 용가리센 캠핑장이 그레가 회사의 직영 캠핑장이거든요 정말 좋은 조건으로 캠핑장을 쓸 수 있게 됐어요 15팀 아 또 하나 설명 못했네 웨컴 기포트에 우리 티셔츠 아 티셔츠 지금 만들고 있는 티셔츠 이 티셔츠를 입고 이제 다 같이 캠핑 때캠을 하는 겁니다 정모를 저희가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저에 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영상으로서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업체들도 저희랑 같이 홍보도 많이 되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희가 정모인을 모집하기 전에 이 웰컴 기포트들과 경품을 미리 보여드리지 못한 거는 요번 저희 정모 때 정말 300명 이상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지원자분들이 너무 과열될까봐 그럼 저희가 뽑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분 뽑힌 분들이랑 단톡방까지 파가지고 맨날 되게 재밌게 막 채팅하고 놀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 그 어그로 썸네일에 낚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과 저희 이제 그 그동안 감사했다는 거 맞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저희 정모 경품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요번 정모에 참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경품 선물과 어마어마한 웰컴 기프트가 나간다는 걸 이제 보셔서 아시잖아요 꼭 진짜 이건 정말이에요 꼭 차를 비우고 오셔야 돼요 이거 저희 안 들어간다고 택배에 안 보내드릴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저희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거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안 가져가시면 저희 저희 거거든요 또 자리 조금만 비어서 오시고요 그 티니 이미 채널을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리 꼬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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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을 주신 파트너사 여러분들 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많은 경품과 웰컴 기프트를 선물로 가져가실 우리 정모 우리 1기 쿠르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미님 또 정모할 때 또 우는 거 아니야 왜 뭐 한마디 해 해보세요 그런 거 하지마 한마디 하세요 극아이어가지고 한마디 하세요 뭐 고소감 말아 이런 거 하지마 너 저번에 피자회 회식에서 뭐 언니가 많이 총알 준비했으니까 뭐 맘껏 먹어 뭐 이랬잖아 오늘 총알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다 영상 띄우지 말고 주목하면 얼굴 좀 빨개지거든요 아니 오늘 또 왜 이렇게 인형 같은 거야 저는 경품이 없어요 아이 장난하나 오늘 영상은 저희가 캠핑 영상이 아닌 캠핑용품 자랑 영상을 이제 끝맞음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우리 다 소개 잘했지 응 진짜 홍보 열심히 하겠다 우리 진짜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허리 일자로 짝히고 오케이 왜 흐흐흐흐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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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지금 보디빌더 같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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